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스코어는 가리도록 하구요 자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과연 센터는 어느 분이 두실 것이며 라인은 어떻게 해서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전판에 역전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분리해도 포기하지 말라는 점 다시하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흔들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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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못먹었어요 자 먹고 스코어적으로 이득보고 야 괜히 쓰지만 빠져버렸어요 빠져줘야되요 욕심부리면 절대 안됩니다 그쵸 AS님 이렇게 경험치 이득을 봤구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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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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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위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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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요 와 진화를 하면서 야 위기를 벗어봤어요 야 진화를 쓰면서 진화를 하시.. 야 위기를 벗어봤습니다 에어슬리구아 안녕하세요 코스티나리에요 자 잡아놨구요 진화를 했으니까 야 과연 2대3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야 위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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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렇게 아 아쉽습니다 빠져줘야되요 빠져줘야됩니다 빠져줘야됩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빠져들이나 빠져들이나 저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야 한마리 아아 잡혔어요 야아 곧 한달뿐 오오오 자주 놀러와요 여러가지 게임 많이하고 있으니까요 일주일동안 토요일날 밖에 안했다고 혼나긴 했지만 내일부턴 다른게임으로 또 해가지고 열심히 또 활동할거니까 많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렉메이션에 아래쪽 싸움하고 위쪽 싸움하고 오오오오 조컴했다고 이 늦은 밤에 좋습니다 야아 먹었어요 진화까지 완벽해요 이런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혼나는거 아니죠 네 어 새키니 끼지만 위험합니다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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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타만 쳐주면 돼요 그렇죠 아 막타를 쳤는데 상대편이 쳤어요 자 여기 싸움 중요합니다 여기 싸움 중요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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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야아 이걸 야 이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나요 유리하게 끌고 가나요 야 유리하게 끌고 갑니다 야 아래쪽 싸움 파란팀이 지금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어요 랑깡님이 지금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근접전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종 원거리에서 싸워줘야 됩니다 자 시장님이 네네네 말씀하세요 자 한방 한방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파란팀은 어허 파란팀 너무 위에요 아 위험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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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잡힐거 같아요 잡힐거 같습니다 야아 안잡혀 자 아 아래쪽 싸움이 될 줄 알았는데 아래쪽 싸움에는 되지가 않고 위쪽 싸움은 되게 미친놔 아 아 이럼 와 망란팀으로 진할게요 리자몽을 얘기할 뻔했습니다 야 여기 가옵대 가옵대 아옵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잡힐어요 어떻게 잡힐어요 자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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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타를 치나요 누가 막타를 치나요 누가 막타를 치나요 아하 위험해요 빨간팀이 위험해요 빨간팀이 위험해요 야 위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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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급대로 줘야되는데 아 야 잡았어요 잡았지만 잡았지만 야 레지아이팀 다시 오오 야 이렇게 지금 이득을 봐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에요 빨간팀 빨간팀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위쪽에서도 지금 기회입니다 자 무리하게 지금 레지아이팀을 때릴 때가 아니에요 네 뒤에 지금 다시 왔기 때문에 뭐어어쫄 오오오오오오오 좋습니다 좋아요 자 빨리 와줘야되요 빨간팀 빨리 와줘야되요 tes 하아아아 빨간 팀 이렇게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불리했던거 다 어디갔나요 지금 차이가 차이가 좁저했습니다 이야 뮤가 막타를 노렸지만 어렵습니다 아 위에도 뚫릴겁니다 분명히 아 위험합니다 낭땅님이 철전을 달리셨지만 결국 막진 못했어요 여기서 넣어주시고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죠! 민낯이 잡혔구요 야아 멋져요 야 아래쪽 그래도 어느정도 이득 받습니다 물론 스코어적으론 불리하더라도 빨간팀이 절대 지금 불리 뭐냐 불리한건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걱정해주시는거네 오오오오오오오 좋습니다 야 근데 이거 궁이 금방 차네요 어 민낯이 위험해요 아하 야아 파란팀 빨간팀 빨간팀 빨간팀이 어떻게 될것인지 스코어적으로는 확실히 일목요연하게 빨간팀이 불리합니다 하지만 싸움만 잘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자움만 잘하면 됩니다 뒤에 저 지금 레벨업해주는게 가장 중요해요 빨간팀은 절대 무리하실 필요없죠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팀이 필요합니다 자 무리를 하고 있어요 빨간팀이 지금 무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리하면 절대 안되죠 파란팀 다 잡히나요 다 잡히나요 다 잡히나요 다 잡히나요 다 잡히나요 자 여기 야 잡혔어요 야 너무 무리해가지고 그런지 빨간팀이 지금 레벨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야 궁 궁 잘 쫓습니다 궁 잘 들어갔어요 와 샤오미 샤오미 아 이게 이렇게 또 잘 잘 안풀리나요 아 위험해요 빨간팀 위험합니다 그 와중에 야 레즈 아이스 먹으면 적게도 유리하게 2등급 성공 같습니다 자 빠져줘야됩니다 빠져줘야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싸워줘야되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과연 어떻게 풀어할 것인지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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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잡히나요 2명 다 잡히나요 아 위험합니다 피카수니 잡히나요 잡히나요 잡았어요 잡았고 점피니 잡히나요 누가 잡히나요 누가 잡히나요 과연 야 이거는 과연 누가 잡혔지 야 이거는 점피니니 잡혔어요 잡혔어요 라인적으로도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자 50골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아래쪽도 뚫렸어요 위쪽 위쪽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막타는 누가 질 수 있길 것인지 아 파란팀이 쳤어요 유리하게 들어가주면 안돼요 파란팀이 지금 스코어적으론 유리하다고 하나 레벨업 쪽은 그렇게 유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즌은 뒤에서 빠져줘가지고 전제만 들어가고 레벨업만 해줘야됩니다 네 이거 잡히나 의미없습니다 지금 유리함 다 유리 유리함이 다 없어집니다 어 위험해요 위험해요 빠져줘야돼요 그쵸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레쿠자 싸움이 진행이 될텐데 어떤 싸움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싸우시나요 싸우시나요 벌써 싸우시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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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위험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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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 낙소는 상대가 안되지 않아요 5대5로 동병을 싸워야지 이길까 말까 합니다 자 위험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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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 수 있나요 아하 빨간팀 먼저 잡혔구요 자 파란팀도 잡혔습니다 한 마리씩 잡혔어요 지금 자 과연 레쿠자는 누가 잡을 수 있을 것인지 딱 안잡혁하네요 하하하하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